조금 이렇게 앵글을 달리 해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렸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중요 내용이니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고 여러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리면 당연히 당대표직은 기본적으로 정지가 되는 것이죠.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인 것임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잘라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적 수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71% 정도가 아마 재심의 등을 통해 가지고 반항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친구와 해온 그동안의 전력을 미뤄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깽판치겠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해봤으니까. 국민의힘의 당헌은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재심 청구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중이 71%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26%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너무나 명확한 그런 사건이고 보통의 그런 심장을 갖고 있고 양심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런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나오기 전에 당에 본의 아니게 눈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사퇴를 벌써 했어야 되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노회한 정치꾼들보다도 훨씬 더 그냥 경우에 없는 사람 도리에 어긋난 짓을 지금 해왔다. 딱 조선일보 여러분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우님이 온간붕탕질에 가상의 윤핵한 운운의 뻑하면 대표 보이콧 등 후보 때부터 윤 대통령 까대기. 그동안 너무너무 저는 지겨웠습니다. 아 진짜 축하합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성렬이 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360명이 찬성하고 31명이 반대하는 걸 봐가지고 여론 동황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준석 함께 이준석을 못 보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론이. 이준혁 시민은 일단 끝났으니 다행입니다. 너무 질질 끌었습니다. 서지우님은 대한독립 만세. 이준석 당 징계에 대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분도 계시네.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 207명이 찬성하고 25명이 반대를 했으니까 진짜 대한독립 만세는 만세무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윤 누구죠? 태동님입니까? 6개월 정지라니 그냥 출당이 맞습니다. 저런 사람은 보수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5.18을 5.1표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세월을 세우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 보수당 대표는 보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분노하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에 김윤호님은 영원히 제명하는 것이 정답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동일님은 당 내부의 결정을 재판으로 끌고 가겠다고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8개월 뒤에는 경찰 수사가 끝난 결과 나오겠죠. 그때 가서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준석의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저지른 성상납 이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큰 죄는 지금까지도 일관되지만 소위 대한민국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가 정립되는데 가장 뭡니까? 악랄하게 그런 진실 규명하는 그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소위 해운대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과 여러분들 짝짝꿍이 돼가지고 노력해온 거죠. 이거는 역사적 죄입니다. 가장 큰 죄죠. 구글에 여러분들께서 이준석 부정선거 한번 여러분들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규환은 보수의 악성종량이다. 4월 29일 날 사전투표 조작수의 사실이면 나는 정계를 은퇴하겠다. 2020년 4월 29일입니다. 이렇게 경직된 친구가 없는 거죠. 화습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기꺼이 자기의 입장이나 태도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늙어간다고 할 때 이러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가 젊은 날 가졌던 생각이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앞에 겸손해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육체적 나이는 젊지만 훨씬 더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경직되겠냐? 뭔가가 있겠죠. 사람이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부정선거를 주구장창 없다고 주장하는 동기가 뭐냐야. 하태경이가 그렇게 주장한 동기가 뭐냐야. 한기호 사무총장이 그렇게 주장한 동기가 뭐냐야. 이준석이 그렇게 끝까지 뭡니까? 지금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위정감 행위가 이러분들 발견됐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뭡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온전하게 치료진 선거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수의 증감 행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뭡니까? 지구장창 뭡니까? 부정선거를 없다고 이렇게 외치는 동기가 뭐냐 이야기죠. 그건 경제적 동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경력과 관리하는 동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남지 않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지사적 태도가 있어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명분을 지켜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지사적 태도를 갖고 삽니까? 천만입니다. 하태경이가 지사적 태도를 갖고 한 천만입니다. 한 교회 이름은 지사적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천만입니다. 지사적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복이 드물게 아주 드물게 이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자 같은 사람이 지사적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남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출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떠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오셔온 씨 안 봤습니까? 이준석이를 뭡니까? 징계하게 되면 다양성에 위해가 되고 당에 뭡니까? 크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따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남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아무리 날뛰고 다녀도 국민의힘 내부의 당대표의 중진위원들 다 입을 왜 다묽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은 인센티브 매트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중요하다. 돈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왜 그렇게 부정선거를 뭡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남기 때문이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이익이 되겠냐? 그건 찾아봐야겠죠.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냥 별짓을 다하는 인간이들이.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죠? 그냥 악의의 눈물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뭡니까? 흑심을 품고도 앞에서는 다 포카페이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자들 함께 이게 포카페이스 잘하네요. 지금 이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온라인 신문에 바뀌기 전에 바로 당대표 징계 결정이 내리기 전에 뭡니까? 그러니까 스테레이드 먹으며 뛰었는데 윤리위원회 출석 이준석 건성거렸다. 이게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의 일면 톱 기사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6개월 중징계. 그게 나오기 전에 기사입니다. 눈물도 짤 수 있고 콧물도 짤 수 있고 별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작전 펼치지 않습니까? 이준석 성접대 폭로 배우가 있다. 음성파일고 폭로가 배우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게 팩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상납 여러분들 부분에 증거가 제시가 된 거고 성상납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여러분들 이걸 마지막까지 덮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들 정치공작을 벌인 겁니다. 언론 풀예를 한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리인 안철수, 옹호한 오세훈, 입당훈 홍준표 그들 속내 그들 속내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개판인 거잖아요 지금. 모모한 사람들이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익이 되니까 뭡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끝까지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뭡니까? 원로 정치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로 정치인들 가운데 솔직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골로 가더라도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돈 안 되면 침묵하고 어제 여름 김대중 여름 전주필 조선이버 주필 걸 써놓은 걸 봤지 않습니까? 민생만 열심히 하면 된다. 경제만 여러분 잘 챙기면 된다. 나머지는 이익 싹 닦지 않습니까? 2020년 5월 달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폭의 문제를 다룬 것을 문제가 있다. 선거 부정 문제가 있다. 2020년 5월 달에 이런 그런 칼럼 쓰고 그다음에 입 다 닦지 않습니까? 눈치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선거 부정이 반복적으로 나라가 망하는데 그게 다 자기 일이고 자식들 일인데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당 징계가 발표되기 전에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밑에 뭡니까? 통통이 뭐냐 하니까 이준석을 나무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모두가 도배를 한 겁니다. 도배를. 모두가 도배를 해가지고 이준석을 나무라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정도 있네. 고생 많이 했는데 토사구평하냐. 뭐 이 정도가 있고. 선거하면서 여당 대표가 목이 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스테이로이드요? 그거 독약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공치사하려면 왜 여당 대표를 합니까? 사퇴하면 될 듯한데 본인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이준석 씨가 할 일 같습니다. 저 사람 진짜 뭐한 사람이다. 평소 후한 무채하고 하애나 갔더만 알았는데 저렇게 사악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네. 그게 악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열심히 뛴 것은 당연한 거고 핵심은 하지 말아서 해야 될 짓을 했으니 문제지. 7억 원 각서 써준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소위 7억 원짜리 각서는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묵시적 합의, 즉 스캔달에 대한 금전적 합의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캔달 폭로에 대한 입마금용 합의금이다. 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됐을 때 참 좋았습니다. 신선하고 젊은 세대가 당대표가 된 것이. 그런데 고작 1년 만에 역적기 거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지 반성하고 고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뀌기 전에 눈앞에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 전신에 뭡니까? 사람들의 왜 이렇게 인심을 잃어버린 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 감정이입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양반의 위치나 나이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감정이입을 상대방 입장에 서보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짐승은 상대방 입장에 서보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척은지심도 있고 감정이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간을 왜 인간이라고 봅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척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철면 핀 겁니다. 완전히 배째라는 겁니다. 아주 학을 떼는 거죠.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의 유행을 만났지만 이렇게 독특한 종류의 막대먹은 친구는 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전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감정이입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